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더운데 이렇게 자리를 딱 지키시고 이렇게 계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3만 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저는 임계동의 집입니다. 임계동의 집이고 여러 곳에서 이 알콩달콩 이렇게 하세요. 두 곡을 가지고 방송활동 여러 개씩 많은 행사장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 알콩달콩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 번째 곡 제 노래 이렇게 하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싶은 사랑을 받고싶은 사랑을 후회없는 사랑을 해봐요 남들에게 울어가는 깨끗한 사랑을 하세요 지랄만 해도 우린 지금 가슴 떨어지고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두근 지우싶은 사랑을 염려할 사랑은 달콤한 사랑을 꿈같은 내 사랑을 달려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버려나고 싶은 사랑 신이한 사랑을 해제한 사랑을 영원한 내 사랑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해봐요 남짓의 희망이 불어와 향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남짓의 희망이 불어와 향이 남짓의 희망이 불어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